2022년 7월 둘째 주 뮤지백크 K차트 1위 발표만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프로미스9과 나연.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업무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프로미스9 축하드립니다. 수고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뮤직뱅크에서 첫 1위를 받게 됐는데요. 처음이자 끝에 항상 고마움이 생각나는 우리 플로버. 저희 이렇게 꾸준히 사랑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플로버에게 더 믿음 줄 수 있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성수 PD님과 김현수 부사장님. 그리고 우리 플레디스 식구들 모두 저희 좋은 앨범 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프로미스9 팀 그리고 스태프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플로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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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떠날래 출발한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가 존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가 저물면 고걸레침대 밖으로 너를 데려 놓을 땐 긴 모래알이 느껴져야 이 느낌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을 열고자 바람처럼 사랑한 집 고소하시히 고마워요. 죽이는 해변 너하고 나 I just wanna dance Stay this way 뜨겁고 눈물 쳐 춤춰 예뻐 Stay this way 예뻐